거짓각 과연 다음 컵 하겠습니다. 이제 사인하고 가겠습니다. 휴대폰으로 주변의 기판 모두 다 받아주시고 자리에 직접 선택하시면 이제 사인을 할 수 있게 해서 사인 이후에 주시고 사인판을 들어주신 후에 사인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또 사인하는 걸 볼 수 있게 해서 직접 해주시래요. 오늘 멈추래요. 이쪽으로 집중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쪽으로 사인하고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다시 사인파리 해주세요. 손가락 다녀주세요. 안하셔도 됩니다. 네. 또 9개 되어주셨어요. 상압대 내려오면요. 고개 들어주시고 자, 포도타임 가도록 하겠습니다. 뽑아서 뽑는 컷, 읽는 컷. 네, 앞에 있는 하나 뽑아주시면 되겠죠. 자, 읽는 컷이죠. 컷. 내가 앞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럴때, 이럴때, 이럴때. 자, 그러면은 상태로 써있는거 있죠? 네, 뒷쪽에. 네, 네, 네. 써주시고. 오, 센스가 있으시네. 자, 선물 한번 꺼내볼까요? 네, 선물 한번 꺼내볼게요. 기소야. 이거 꺼내도 되죠? 비밀인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꺼내려고 하는 모습까지만 보겠습니다. 꺼내려고 하는 모습까지만. 뭐가 그래도 찍으신 아니다. 이렇게 찍으신다고 채워주시면 됩니다. 꺼내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